안녕하세요 송정희 전쟁민 입니다. 오늘도 죽두공원에서 올라와 가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. 아 아따. 얘들이 접시꽃이거든요. 접시꽃. 제가 아펠로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면 좀 돌려 볼게요. 새너무 귀엽죠 여러분들. 잘 키워놨지요. 자 지금부터 개척으로 한번 좀 돌려 보겠습니다. 송정희의 수혈장. 추리기의 수혈장. 잘 키워놨지요. 심지어. 여러분들 접시꽃이 예쁘지요 보이도록 할께요 여러분들 접시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몽어례도 한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몽어례도 한 번 보세요 접시꽃 송중죽더공원에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는 꽃이 엄청나게 크게 피드만은 옥에는 꽃이 좀 더 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쵸 꽃이 많이 적지요 여러분들 작은게는 엄청나게 크셨는데 옥에 꽃은 왜 이렇게 작은거 몰라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접시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까지 송중의 전쟁면에 였습니다 아 아 아 아